근데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잠깐 시간 되십니까? 회장님 혹시 직급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.. 지랄하고 자꾸 누가! 직급을 뭘 돈으로 사!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! 다 저기.. 어? 이거 한번 열어보고 얘기하시죠. 음 그래 우리 부사장 우리 걸보 그 이제부터 일 할 거 있으면 애들 다 시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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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보님 그냥 무파 들어가시겠어요? 아 온나 그냥 뭐 중국 아 중국 하면 되지 온나 그냥 그 로나 누나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냥 어 네 감사합니다 의자 한 병 아 의자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아 고맙습니다 회장님 와 그 저희 계속 여기 있나요? 잠시만 여기 열어주세요 알았다 가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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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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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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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하지 방금 해놨어 이게 뭐야? 오자마자 이게 뭐야? 아 아 피가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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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집에 와 아직도 다나냥 그게 있는기고 말을 해봐라 회장님 저거 진짜 억울합니다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? 다음 네 네 밍샤 들어가 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들어가 니는 와 그 집에 이만희 사진이 다 있는 거야? 저는 억울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 사실 해물이 있습니다 뭐 말해봐 뭐 저 사실 그 저희 집에 그 단나냥 이러지 중국이었어 저 사장님의 사신도 있었습니다 지랄하네 죽여 아니 오 이건 이런 곳이야 분산다 봉혜덩 님이 가져가셨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로사 아니 온김에 다 활 들어 야 너희 둘 명 일로 와 너희는 안 되겠어 활 활 좀 챙겨 오겠습니다 니가 택한 루카다 키키키 그 뭐야 이거 여기 뭐야 그래서 중국이었던 거야 사람이 많아서 중국이 아니라 헤헨 이게 뭐 아니 아무라야 아묨 아니 내가 집을 갔는데 아직도 다나냥 사진 이만희 사진 그 아이고 선생님 저는 저는 팝이나 두부나 그런거 상관없이 다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진을 왜 가려놨노 까먹었어 까먹었어 팝방한지가 언젠데 자 1대로 서라 공격 골폼 야 골폼 야 골폼 칭찬 야 나이스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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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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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아니 저 그 뭐고 혜인실까지 갈 필요 없고 여 온김에 말할게 여 인턴이 바뀌다 아무라야 잘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여기 부사장이요 지랄아 너 부사장이지 아 맞다 회장님 이런 자세가 저를 낮추어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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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기 부사장이요 안녕하세요 내물입니다 아 MILE가 좋구만 10개 10개다 아이고 고맙다네 하나 칭찬 9개 돌려주시면 안되나 한 번씩 돌려주시면 안되나 예 자 골폼 누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이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저만이 날라가노 하하 잘해주라 저 신이 아 네 감사합니다 알았제? 네 자 다들 해산 해산 와크니까 언니 아 알았어 이게 이렇게 또 맛있는구나 너무 반갑다 엄마야 벅스 온 줄 알고 벅스 옷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니 치집겠다 치집겠다 아~~ 취직했어~~ 펄펄 언니 보고싶었어~~ 아~~ 너무 좋아~~ 이렇게 또 구제가 되는구만 가자 띠아~~ 어딨어? 왜 수영하고 있었어? 가자 뭐야 벌써 다 지웠는데? 뭐야 다 지웠네? 벌써 이렇게 다 지웠어? 와 나 잘 만들었다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언제 이렇게 지웠지? 난 옛날에 바다 평탄할 때 그때 와서 보고 언니 놀랄 거 없어 인간이 피라미드를 만든 게 맞아 진짜로 인간이 피라미드 진짜 맞아 인간이 피라미드 진짜 맞아 하트야 나 큰일 난 거 같아 뭐? 하트야 나 큰일 난 거 같아 전 이미 털렸대요 전 이미 털렸대요 많이 털어봐? 에? 에? 걸퍼언니 걸퍼언니 나 있는 데로 와봐 아냐이가 벌써 갔다 올게 네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서 아 제가 밥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그렇다 이 말이지 예 예 예 아니 일단 아니 누나 아니 왜 저기 그 저걸 가려놔? 어 나 항상 가려져 있어 아니 그니까 왜 가려놔? 사람들 자꾸 카지노 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 있는지 가려놨어 항상 아 아 아 아 아니 그리고 나 그 뭐야 나 막 이렇게 막 뜯 삥 뜯고 뭐 돈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어 그 후라이펜을 좀 내려놓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? 아니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어 알았지 어 내려봐 얼마 있는지 살짝 보게 뺏어난 체력 네 뺏어 왜 이렇게 돈이 많지? 뺏어 나 아 나 진짜 시간을 갈아먹어서 낚시를 엄청 많이 했어 수선을 내가 지금까지 한 3개인가 4개인가 뽑았어 야 이게 전투력이 520만 내가 이거 지금 프리즈언테 전투력을 측정했는데 520만 전투력이네 엊그저께 투기장, 그 패크 때 투기장에서 1등 했어. 그거 상금도 받고, 그것도 상금받고, 거기서 또 내가 나한테 걸어가지고, 내가 출처했는데 나한테 걸어서 또 한 200만원 풀리고, 돈을 좀 잘 버는 스타일이야. 아이 그래 그래, 아이 뭐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뜯고 이런 거 없으니까, 그냥 누나 그 뭐야 뭐 쓰고 싶은데 쓰고, 안양아 돈 있나? 예? 아까 100만원 드렸는데. 아 니 존나? 아 그래 그래, 안양이는 역시. 안양이는 저기 그 뭐고, 계약 좀 하자. 그 부회장, 그 한 달. 그 혹시 그 회장님 거기, 카지노 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 뭐라노? 난 카지노 끊은 지고, 아니 이 사람 뭐라노? 잠껴라. 어? 아니 이, 이, 아니 뭐. 아직 인턴이셔서 잘 상황을 모르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. 아, 나 진짜 뭐하나 이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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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이, 인천도 이게 헤이러네 헤이러. 어? 그런데 이게 안 좋아집니다. 가만히 가고 싶으시면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안가시니까 안 들어도 되겠다. 아이 뭐라고 직원들 돈 그거 안 한다니까. 진짜로. 아, 근데 그렇구나 이제. 누나 프라이팬 들어 프라이팬. 저쪽으로 가 반대로. 아 이거 아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겠지 어머 나 바람 붙어있다 뭐야? 이거 어떡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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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아니 이거 하협이 있네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건 진짜 투기투기투기 투기전용이어가지고 아 이거 하협이 이게 아니 이거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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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됐어 됐어 아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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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다 넣어 여기 상자에 다 넣어 상자 하나 깔아 나 점수 다 넣고 왔는데 아이템 없어? 근데 나 레벨이 좀 높아 10일인데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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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얼마 주면 되는데 아이 아이 뭘 얼마 줘 아이 아이 됐어 돈 이런거 필요 없어 돈? 응 아니 내가 뭐 아니 아니 뭐 돈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인줄 아나? 사람인줄 아나? 근데 회장님 돈이 필요 없지 않아? 그거 쓸데가 없으실텐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어 아니 지금 어떻게 뭐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주 주머니에 빨리 집어 너무 넣어라 주머니에 그냥 주머니에 빨리 집어 넣어 아니 어떻게 바꿔야 돼 바꿔와야 되는데 여기서 당장 주시 아 빨리 아 빨리 저 돈 좀 바꿔와도 되겠습니까? 잠깐 시간 시간 좀 잠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집에 잠깐 갔다오고 아아 그래 아 빨리 갔다온나?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어어어 빨리 갔다와 빨리 어 근데 얼마 얼마를 줘야 돼? 아까 아까 60만원 줬는데 40만원만 더 주면 되겠는데 당장 면도 할 때는 아 그 정도야? 동산당 맛이 어떠십니까? 야무지네 왜 중국이라고 했는지 느껴집니다 일단 갖고 가고 만원 없죠 아 일로 온나 여 여 여 서라 여 그 제가 지금 좀 드릴 게 있지 말입니다 뭐?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잠깐 시간 되십니까? 응 회장님 혹시 직급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지랄하고 잡혔는데 누가 직급을 뭘 돈으로 사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저기 어? 그걸 한 건데 이 회장 김봉준 부회장 다나장 어? 이거 다 한 건데 뭔 뒷돈? 난 그런 거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이거 한 번 열어보고 얘기하시지요 뒤에 한 번 이거 설꺼선 한 번 열어보고 말씀하시지요 깜짝 comic 포리카 야 잠겨라 우리는 못 보자 무슨 일이 있었죠? 나를 봐 여기를 찾아보세요 기억이 지어질 겁니다 삐이이이이이이이 여기 어디지? 다시 가와야 할 것 같은데 건축정 건축하러 가자 네 건축하러 가겠습니다 celle형 ¿Teais 제일 예쁘죠? 후 사장님 생각이 바뀌셨는지 음 그래 우리 부사장 우리 걸보 그 이제부터 이 일 할 거 있으면 애들 다 시키고 어? 네 회장님 알았나 네 회장님 너무 소중히 빠른 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우리 회사는 돈으로 직급을 사고 이런 게 없어 어? 알았나 그러니까 그런 루머 같은 거 퍼뜨리지 말고 어? 어? 어 그리고 뭐 절대 뭐 우리 회사는 비리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알았제? 네 회장님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이제 또 너무 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지 어 말할 거 있으면 항상 말하고 알았제? 네 이건 혹시 안 필요하십니까? 이거 핑크색은 뭐냐 핑크색 핑크색 아 이건 이미 있어 아잇 아 이거 뭐라는 거야 진짜로 어 어 자 그리고 항상 그 뭐 필요한 거 있고 이러면은 항상 얘기하고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회장님 그거 그거는 안됩니다 뭘 그 책 하나는 돌려주셔야 되지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네 책을 가져갔다 이 말이봐 네 나랑 내기하면 할래 내가 아이템 내가 아이템 창 깠는데 만약에 수선 없으면 어떡할래? 다시 보기 끌어서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? 네 오예 오예 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어 그 뭐 항상 그 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 나한테 네 회장님 어? 알았제? 네 들어가십시오 응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 그 아 책 밖에 있다 줘봐라 그 책 줘봐봐 네? 줘봐봐 네? 책 줘봐봐 책 줘봐라 책 줘봐라 부사장님이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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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사장님 응 왜 나만 보면 이렇게 다 도망을 거지 애들이? 그런 애가 아닌데 아 솔직히 나 500만원에 줄만해 진짜 나 아까 너무 좀 고마웠어 돈이야 또 벌면 되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생각보다 아니 부사장님이 아니라 아니 적당한 뭐 뭐 약간 그냥 사원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승급을 시켜줘 와 이거 바로 근데 와 잠깐 내려왔는데 바로 스캔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두 개 가져가네 와 대박이다 그치 아 으